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베를린 한석규님 한석규예요 감사합니다 액션 연기 저한테 만약에 묻는 질문이라면 액션 연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 유승환 감독이 액션 쪽에서는 저도 감탄할 만큼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그리고 본인이 액션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까지도 해서 그리고 이번 작품 말고도 다른 액션이 가미된 영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 액션 영화는 쉬워요 육체적인 피로함 때문에 힘든 거지 우리 배우들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다른 게 힘들게 하는 거죠 액션 연기 뭐 이런 쪽보다는요 육체적인 힘든 걸 넘어서 어떤 저뿐만 아니라 첫 동료 우리 배우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나 연기나 이런 게 어렵지 액션 연기나 어떤 겉의 연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드네요 네 네